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만 치선 말바꿉 소리가 들렸다. 이 밤중에 나그네라도 오는 걸까? 투숙객들은 고개를 갸고 꺼렸다. 밤이 쓸 홀딱 맞은 꾀재재한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미쳐 털어내지 못한 나뭇잎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었다. 하인과 달리 선빈의 입성이 멀쩡했다. 고개를 푹 쓰이고 있어 얼굴을 볼 순 없었지만 선빈은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하인이 주물을 보고 다가왔다. 오늘 하룻밤만 이곳에서 신세를 져야겠소. 남은 방 있소? 방은 있소만. 여기 있는 분들까지 도합 여섯이서 써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소? 다른 분들만 허락해 주신다면야. 하인은 선비를 바닥에 누워놓은 뒤 휴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그러시오? 호기심에 동하는 모양이었다. 애초에 길을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인이 마침내 결심한 듯 겪은 일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도련님 집안은 경산도에서 꽤 이름난 가문이오. 도련님의 부친인 대간마님은 한양서 높은 벼슬을 하셨던 분인데 연루한 뒤로 낙향에 조용히 지내고 계셨다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환경 덕분인지 도련님의 학문적 기량은 뛰어났다. 과거를 보려면 관직에 오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비록 내가 글재주가 있다하나 아직 속은 다 염묻진 못했다. 마침내 올해 초 대간마님으로부터 이만하면 과거의 응시에도 부족함이 없겠다. 장원급제의 부품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했다. 출발하고 이튿날까지는 가는 길이 순조로웠다. 이대로라면 도련님은 대간마님이 미리 기배를 넣어둔 한양 지인댁에 예정들에 도착해서 여독을 불면서 느긋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도련님은 물론이고 하인조차 처음 가보는 산길이다 보니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어느새 주변은 짙게 어둠이 내려앉았다. 대체 얼마나 더 가야 민가가 나온단 말이냐. 그러게 말입니다. 어서 빨리 오늘 밤 몸을 누리실 곳을 찾아야 할 텐데.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다. 늑대는 한두 마리가 아닌 모양이었다. 애가 탄 도련님이 거즙 재촉했다. 하지만 외딴 산속에 사람 사는 곳이 나올 리가 만무했다. 부스럭부스럭 수풀이 흔들리며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우일까? 아니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산짐승일까? 다행히 짐승은 아니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고정한 할몸이 옆구리에 광줄이 낀 채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켰다. 아이고 깜짝이야. 간떨해질 뻔했어. 하인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할몸에게 품념했다. 댁들은 누시길래 이런 밤중에 살속에 거리는 거요? 할몸이 태연스럽게 불었다. 한양의 과거 보러 가는 길인데 재를 넘다가 길을 잃었소. 보아하니 이 근처에 사는 것 같소만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겠소? 할몸은 두 사람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도로님의 강국한 부탁에 할몸은 고개를 숙이더니 앞전서서 걷기 시작했다. 나이답지 않게 발걸음도 재서 하인이 헐떡거리며 쫓아가야 했다. 설마하니 요가 둔갑한 건 아니겠지?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어 하인은 휘휘 고개를 저어 실없는 생각을 쫓아냈다. 외진 곳에 필부의 집이라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높고 커다란 댄문을 보자 도련님은 조금 놀란 듯했다. 낙이 울음소리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마흔 언저리쯤 되어 보이는 부인이었다. 할몸이 여인을 보자 송구스럽다는 듯 아님 하고 고개를 조아놨다. 잠자리에 드신 줄 알았는데 잠이 안아 마당을 거느리고 있는 차에 방문객이 오시는 것 같아 내다봤네. 이분들은 니신가? 도련님은 황망해하며 낙에서 내려섰다.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는 유생이옵니다. 길이 이숙지 않아 산속에서 헤매다가 다행히 할몸을 만나 이곳까지 따라왔는데 하룻밤 신세질 수 없을지요. 부인은 잠시 하인과 도련님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무 늦은 시각에 길을 헤매다가 밤이슬을 막기 십상일 것입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두시지요. 도련님은 거듭 고개를 숙이고 마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섰다. 나하리 손님 오셨습니다. 선빈 분께서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됐다 합니다. 부인이 대간마님 방앞에서 조용히 요쭈었다. 안으로 둘러하시게. 도련님이 방으로 들어서자 대간마님은 앞에 있던 책상을 옆으로 치웠다. 길을 잃었다 들었는데 고생 많으셨소. 대간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미숙한 탓이지요. 하마터면 유대밥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덕분에 산에서 노숙할 처지는 면했습니다. 대간마님이 허허 웃었다. 도련님은 말문이 막혔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라 들었소만. 대간마님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직에 오르려는 생각이겠지? 네. 권력은 허망한 것이라오.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 허망함에 발을 딛지 않는 게 제일이지.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도련님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도련님이 묵는 곳은 주인마님의 사랑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방이었다. 이토록 인정이 드문 곳에 이렇게 훌륭한 집을 찾다니 참으로 운이 좋군.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누웠다. 이튿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난 도련님은 얼굴을 씻고 마당으로 나가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여마셨다. 산속에서 파묻힌 탓인지 공기가 유달리 달게 느껴졌다. 기침 하시옵소?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듣는 바람에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께서 간밤에 손님이 드셨다는 말을 듣고 배러왔소. 현택이라 하오. 하... 이대 자제분이시군요. 저는 세진이라고 합니다. 아침 숙사가 나오려면 좋은 권리터인데 밖에서 이러지 말고 제 방에서 기다리시지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할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스무살이 채 안 돼 보이는 아가씨 하나가 어제 산속에서 만난 할멈과 함께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내 누이 숙종이오. 가족끼리 조용히 살고 있어.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직접 시중을 들여야 한다오. 젊은 처자가 외관 남자 앞에 얼굴을 내민다고 너무 흉모지는 마오. 제가 댁에 폐해를 많이 끼치는군요. 아침을 마치고 도련님은 행장을 꾸려 다시 과거길에 오를 준비를 했다. 그때 현택이 방문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젯밤 고생이 심하셨다 들었는데 아직 요덕이 풀리지 않을 것이오. 한 며칠만 더 머물면서 천천히 쉬었다 가시오. 뭐 그래도 기한을 넉넉히 잡고 추발했으니 며칠을 더 머물러도 괜찮겠지? 하인도 딱히 도련님을 체근하지 않았다. 저 누이분은 혼처를 정하셨습니까? 어느 날 도련님이 지나가는 말로 가장에 넌짓이 물어보았다. 아직입니다. 사실 누이는 몸이 약하다오. 어린 시절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소. 그렇군요. 혹시 누이에게 마음이 있으신 게요?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속마음을 딱 듣힌 도련님은 말까지 더듬었다. 순살같이 며칠이 흘렸다. 하인은 이번이야말로 짐을 꾸려 떠날 채비를 했다. 하지만 도련님은 요지부동이었다. 뭘 그렇게 서두르는 개냐. 아직 꽤 여유가 있지 않느냐. 대가마님 댁의 생활을 더없이 만족스러워하는 도련님과 달리 하인은 그 집에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꼭 집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기보단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한 느낌이었다. 아침마다 빛을 하는 하인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은 떨어진 나무 잎사귀 하나 없이 늘 깨끗했다. 고참 희한한 일이고... 하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귀는 계속 목 놓아 울다가 어느새 제풀에 지쳤는지 잠잠해졌지만 마구깐 밖에서 하인의 발소리만 들리기만 하면 다시 흥분해 길기는 날뛰었다. 나귀는 영무지라던데... 혹시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짐승눈에 보이는가 싶어 나귀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인은 몸에 소림이 쫙 돋았다. 그러고 보니 할 몸도 수삭적었다.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 간격한 나머지 곰곰이 따져볼 결일이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한밤중에 높아 혼자 유혹한 산속을 돌아다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대체 할 몸은 그 시간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안되겠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을 설득해 이곳을 떠나야겠다. 하인은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그런데 도련님의 몸 상태가 병이라도 든 것처럼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날 출발 준비를 마친 도련님은 하인에게 나귀를 대일영하라 이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미처 한발도 떼기도 전에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놀란 하인이 달려와 몸을 일으켰다. 글쎄다. 이거 참 이상하구나. 하인이 옆에서 부축하자 도련님이 가신이 일어나 몇 발짝 때려다가 또다시 스르르 무너졌다. 허허 어젯밤에 함께 약주를 한 것이 과있네 보구려. 등 뒤에서 현대계 목소리가 들렸다. 이래서야 어디 먼 길 떠나겠소? 하인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도련님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을 뿐더러 도련님의 몸은 술에 취해 축 늘어졌을 때와는 무언가 달라졌다. 그날 하인은 밤새 잠을 설쳤다. 잠자리에서 내내 뒤척이다가 현잠을 들었는데 꿈자리도 어쩐지 지숭숭했다. 도련님 걱정에 마음이 불안한 탓이었다. 좁쾌한 마음으로 멀거니 천정을 쳐다보던 하인은 소변이 마려워 주선주선 옷을 챙겨입고 습관으로 향했다. 이를 보고 나오는데 연못가에 네 식구가 모여있었다. 다들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인은 나무 뒤에 몸을 숙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바마님의 목소리였다. 그런가? 다들 고생 많았네. 대가마님의 낮은 음성도 들렸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나 도련님께 해를 입히려고 작정한 게 분명했다. 도련님! 도련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하인이 목소리를 죽인 채 도련님을 흔들어 깨웠다. 도련님은 눈을 떠서 하인을 쳐다보더니 곧 다시 눈꺼풀을 스르르 닫아버렸다. 이를 어쩐다. 하인은 할 말을 잃었다. 도련님! 정신 사리세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도련님은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다. 내 주인은 아직도 상태가 그대로더냐? 언제 왔는지 열린 방문 앞에 현택이 서있었다. 대체 우리 도련님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인은 저도 모르게 그에게 눈을 불아렸다. 현택 도련님의 얼굴에 언짢은 기색이 열렸다. 우리 도련님 상태가 심히 이상합니다. 우연을 불러주십시오. 하인은 현택에게 언성을 높였던 것도 있고 그 앞에 넙죽 고개를 조아렸다. 우연이라니? 이런 외진 곳에 어디 우연이 있다고? 현택이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술병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지. 현택은 자리를 떴다. 도련님을 옮길 방법이 없었다. 이 일을 어쩐다. 하인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다. 일단 혼자라도 이 집을 빠져나가 사람을 굴러오는 수밖에 없다. 마침내 결단을 내린 하인은 방에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뒷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번엔 걸쇠가 천금만근하는 쇳덩이냐 됐냐 도무지 올라가지 않았다. 하인은 다시 한번 힘주어 걸쇠를 밀어올리려 했지만 요지 부정이었다. 하... 도대체 이게 무슨 조아란 말인가. 하인의 머리에 묘안이 떠올랐다. 발끝을 세워 조심조심 마구간으로 향했다. 하인은 나기를 담장으로 끌고 갔다. 가까스로 버둥거리며 잠정위에 올라오니 우애로 바닥이 까마득했다. 잠시 만서리던 하인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눈을 딱 감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무거운 몸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숨을 고르던 하인은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갈수록 도련님 상태는 안 좋아질 것이다. 조금만 더 지나면 목숨이 위탈해질지도 몰랐다. 얼마나 달렸을까 등이 완전히 틀 무렵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이 근처에 우연이 있소? 우연이라면 여기서 좀 더 가야 하는데 상자가 계신 곳이 어디요? 저기 저 상길숙 아래에 있는 저택이요. 거기 우리 도련님이 누워계시오. 방금 상길숙에 있는 저택이라 하셨소? 안학 옆에 있는 목종꾼이 기묘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인에게로 향했다. 그 집엔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데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미루는 듯 하더니 마침내 한 사람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다니요. 며칠이나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자 사람들 얼굴이 핏기가 가신 듯 새하에 썼다. 그 집은 20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요. 폐가지. 아니, 흉가라고 해야 하나? 흉가라니. 뜻밖의 말에 하인의 눈이 휘둥그러졌다. 20년 전 그 집 대간마님이 역쪽으로 몰려 일가족 전부 떼죽음을 당했소. 그런 뒤 다들 불길하다 해서 아무도 그 집에 살려고 하지 않았지. 그러면 내가 본 그 사람들은 전부 누구란 말이오? 하인의 귀에 덜덜 떨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머리털이 쭈뼛 쏘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우린들 알겠소. 다만 그 집 대간마님의 슬아에 한창 나이인 아드님과 이모가 타고난 따님이 있었다고들 하더이다. 그들이 이세선 사람이 아니라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집에 혼자 남아있는 도련님이 위험해 정신이 번쩍 든 하인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다시 왔던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던 하인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발걸음을 멈춰왔다. 꽤 달려왔는데 여전히 같은 곳을 뱅뱅 돌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인은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러고 보니 아까 전화문을 지나치면서 본 것 같았다. 벌써 어둠이 어둑어둑 내려앉았다. 저택에 도착해도 한참 전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게 어찌된 주아야. 몸이 덜덜 떨려왔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도 없이 하인은 저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휘청휘청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어디선가 바스락바스락 나뭇잎 밟는 소리가 나더니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하지 마시오. 늑대는 우리가 무서워서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니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대감치 팔몸이었다. 대택도 귀신이오. 대택도 귀신이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대내었지만 겁에 질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할몸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덤덤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거라면 그렇소. 난 이미 20년 전에 숨이 끊어진 몸이오. 대감마님 대의분, 현택도련님, 숙정아가씨 다 마찬가지라오. 대체 뭐로 오라는 거요? 왜 도련님과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요? 하인은 가까스로 용기를 짜내 물었다. 20년 전 대감마님께서는 역적으로 몰려 능지처참 당하셨소. 아버지를 닮아 능력의 출중했던 현택도련님도 용모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같은 형벌을 받으셨고 그 당시 마님을 역적으로 몰아붙였던 사람이 바로 당신 도련님의 아버지요. 그 그럼 우리 대감마님은 그런 일을 하실 뿐이 아니오. 당신은 한갓 대감마님의 하인이 아니오. 어찌 그분의 진면목까지 쏙쏙 들이 안다 할 수 있겠소. 하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감마님과 도련님이 체포되어 광가로 끌려가고 나서 안바마님은 방안기둥에 목을 메고 자결하셨소. 아가씨는 역적 집안의 자식으로 낙인을 찍혀 노비로 팔려갔지. 노비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으셨소. 그렇다면 할몸은 대감마님 댁식구를 지키려다 칼을 맞았소.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울려퍼졌다. 거둔스런 단말만을 낸 사람은 도련님이었다. 이제 당신 주인에게 가보시오. 대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나올 땐 그렇게 정갈했던 저택이 온통 먼지와 거미줄로 튀어 펴 오랜 세월 동안 사람 손이 타지 않는 폐가로 바뀌어있었다. 방문은 활짝 열어져 치자 장판이 떨어져 나간 방에 도련님은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눈을 부름두고 누워있었다. 도련님! 도련님! 정신 사르세요! 하인의 소리를 지르며 도련님을 흔들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집을 떠났던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산성장으로 변한 게 가여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저주받은 집에서 어서 나갑시다 도련님. 하인이 어영차 도련님을 안아 일으켰다. 흐물흐물한 도련님은 마치 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하인은 기가 막혀 한동안 그런 도련님을 품에 안고 있었다. 도련님의 시선은 자기 눈에만 보이는 무언가에 영혼이 고정된 것 같았다. 대체 무엇을 저렇게 하염없이 보고 계실까? 하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